숨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밀착시킵니다. 천천히 다리를 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숨 들이 마시면서 두 손으로 한쪽 다리의 무릎을 잡아줍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 6, 3, 2, 1 6, 3, 2, 1 7, 1 7, 1 10, 1 12, 1 12, 1